몽골 고원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도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10시 기준 임실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86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익산과 임실에서 매우 나쁨,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저녁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은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